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48곳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 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. 미인증 장비 설치에 사용된 세금은 124억 원 상당으로 조사됐으며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270개가 발견된 경북이었습니다. 권익위로부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경찰은 미인증 장비 제조 판매업체를 수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